아..버스에 다시 살찌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샤워. 고춧가루 감사합니다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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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ll be sharing the updated I will be sharing the web Thank you 고춧가루 면 면 고춧가루 어스리 방해되는 프로그램이 깔린 게 있는지 봐야겠습니다 인BE 인정 인정 영향으로 수행 인정 연기 인정 진 인정 왕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등장도 더 높은 것 같아요 등장도 더 높은 것 같아요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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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혹시 답장 왔나요 거기서? 아 그 에헬리'... . . . 얘기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 없어요 답장? . . . . 스파인분과 얘기한다고. 너무 웃겨, 되게. 그것도 설치해야 되지? 네. 감사합니다. 양양씨 노란색깔 설치하는 거 맞죠? 노란색깔 한번 봐볼게요 어 네 그 OK라고 답장했어요 그쪽에서요? 저희 이쪽엔 늦게 끝나면 좀 기다린다고 아 진짜 다행이다 미안하다고 좀 흐흐 네 9댕 9댕 1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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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이디 뭐로 들어갔었지? 이메일?였던 거 같아요 제 이메일이었나? 양양씨가 주신 건 없었죠? 어 없어요 그쵸 저번에 이걸로 아 제가 보내드릴게요 저한테 보여주세요 지금의 με자 이게 무슨 일자인 것 같은데? 저희 애매하니 이 애매하니 그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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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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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앗... 아 이런 1.27 폴 1.27도 다음받아야 돼요 네 맞아요 1.27도 다음받아야 돼요 1.27도에서 1.еле 이제 프로듀스에 한번 주소를 공개해 1.28도에서 처음 해볼까요 9분에 한번 둘 수 있게 1 はい 고춧가루 고춧가루 기억하시네 멀어버렸다 접속하는거 응 양념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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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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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적이 느려가지고 어떡할까요? 다지, 다지, 다지게도 많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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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워챔스를 키워서 다시 접속해 볼게요. 이거... 유럽 쪽으로 해야 되나, 미국 쪽으로 해야 되나, 예전에 미국 쪽으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쪽으로 해서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이거... 이거 상관없어, 난 머스위나 들여서... 근데 이거 완전히 관계가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미국 쪽으로 해서... 지금 미국 쪽으로 해서... 워스위나 연동하고... 내가 계정도 연동하고... 워스위나 연동하고... 워스위나 연동하고... 워스위나 연동하고... 근데... 워스위나 연동하고... 근데... thresholdicoloir alma 쪽으로 해서... 그... 새로운 버전.. 새로운 버전 런처는 안 해봤... 그... 잘 안 써가지고... 개념 하는... 구 버전으로만 쓰긴 하는데... ... 새로운 버전을 다운받아야 되나? 그거... 그... 새 버전... 이거... 이거... 여전히... 이거... 그... 한번 볼까... 고... 아, 알겠습니다. 새 버전 좀 다운받아보죠. 안전해서 신版本 수익이야. 근데 이거 또 저번에 쓰려면 그거 혼자 다시 그... 아, 맞아. 그... 설정해야 돼요. 아, 그거 오래 걸리는데. 커스텀 케이야. 아, 누웠다. 네. 그 문제는 절대 안전한 되어가니까 그냥 다시 정말 여러분도 새로운 변화. 진료는 지금 ... 뭐지. 뭐지. 천잠 그럼. 아 제가 위치해수로 보냈습니다. 응 응 응 응 구분을 다 끄고 워스리도 나가고 이제 완전 끄요 이렇게 변화가 어떻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 변화가 어떻게 되어있는 건가요? 그냥 그냥 변화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변화가 없죠 그래서 계속도 없어서 사용이 없어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주제품을 사용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谢谢徐徐座的拥抱 谢谢徐徐座的拥抱 마음이 급해가니까 대회 아니었으면 오늘 안 되면 천천히 문제 해결하고 하는 건데 대회, 약간 쇼매치 다른 사람들도 피해줘서 미안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다시 시작하면 안전한 거 안전한 거 우리 생일이 멈출 수 있음 이제 우리의 소스에 이벤트가 만들기 우리의 소스에 이벤트가 있는 대회 이 소스에 이벤트가 이벤트가 있음 우리의 소스에 이벤트가 있는 대회 이거 가속기를 써서 하면 될까요? 네? 가속기요? 네 여기가 뭐지? 여기가 뭐지? 여기가 뭐지? 여기가 뭐지? 이 부 비 지 지 좀 전까지 다운 받았는데 1.27에 가고 싶어 와요 문제가 내 차례됐는데도 문제가 이러면 어떻게 하지? 해결 못하면? 아 급하다 급해 아예 지열라 다 지열라 이게 뭐 설정할까 없어? 일반에 무슨 약수지? 아 이거 1.27이래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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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好像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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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진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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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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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버전은 그 워스 리폴더 그 커스텀 킥 입력은 그만 파일만 옮겨 놓은 문제가 없는데 신버전은 그런 기능 넣는 게 없어가지고 설정하는 게 지금 9버전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 신버전 안 써봐서 다들 신버전 쓰나? 지금 하는 사람들? 지금 하는 사람들? 너무 느려지고요. 근데 유럽으로 설정하고 해야 또 워스 리폴더 문제 없이 잘 됐던 걸로 기억을 했는데 이게 또 아시아로 해놓고 또 워스 리폴더 들어가려 하니까 또 충돌이 일어나는 건지 해고 싶어요. 이게 속도 심버전 쓰는군요. 다 신버전 써서 문제없는 건가? 다 신버전 써서 문제없는 건가? 나는 9버전이라? 구버전이 또 돼서 어떻게 구버전으로 했었어요. 맞아요. 네. 신버전 이렇게 막 커스텀 킥 하던 도중에 거의 완성 직전에 그래도 만족스럽지 못해서 이게 좀 아니 그때 신버전 했던 것 같은데 신버전 했는데 근데 놓친 게 있었어. 설정이 안 돼있던데 그래서 내 기억으로 아 뭐야 이거 설정이 안 돼있네 그때 그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경기였나 그때? 뭐? 네 경기였어요. 그때도 아 이런 이런 지금 워스 리폴더 접속이 안 되네 나 화장실 좀 안반전은 그리고 새 옷은 차에 신입은 다음은 습관êtzial 우리의 구조 이게 난 이 시중에 매운 바다를 사용할 수 없죠 이것은 어떤 변화가 있고 이것은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용한舊版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런 것 같아요 그냥 그 내용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신版本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고춧가루 여보세요 들리시나요? 아 들리시죠 신 버전이 갔어 왜 신 버전 또 안 보이죠? 신 버전은 어디 갔어 바탕화면 왜 안 깔려있지? 찾아봐야 되는데 아 근데 신 버전 해도 아 그거 설정하고 되게 오래 걸리는데 아 baba 너무 큰. 요한정 시간. 불가, 불가. 찾았고요 아이쿠 아이쿠 아 어떡해요 아이쿠 아이쿠 아아아 으음 으음 아 으음 하지만 이 부분은 첫 번째는 아직도 안전한 것입니다 이제는 아직도 안전한 것입니다 사후에 이건 닭哥打的话也会播的 흐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대구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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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